3번은 왜 또 빼고 왔어? 아직 결정 못했냐? 아니 미전이킵이라도 웃기지 9티어 전함이라 당했다 아니 근데 그럼 1번 2번 떼고 3번 단계 더 낫지 않나? 1,2번은 또 달아났는데 바로 저격 코스 들어가는거 봐 큰일났다 앞에 메인 있는데 어떡함? 메인이랑 클라우디인데 어떡함? 제일 만나고 싶지 않은 녀석들인데 오케이 오퍼레이션 언더웨어 런을 시작한다 제발 시타 제발 시타 제발 시타 이거거든 한 대도 안 맞아 버렸죠? 전 가유 5만 주고 1000 들어오기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이겼다 갈게요 안녕 진짜 메인이 상대할 때 무서워 저거 불 태워도 안 되고 박례도 50퍼 아닌가? 박례도 세고 뭐 그냥 미쳤음 유일한 단점이 대공이 20mm 주축이라는 건데 거기에 대공 버프가 들어가 있잖아 거기에 대공 버프가 들어가 있잖아 뭐냐 정체 지수 만능에 가까운 전함이 제일 아닐까 싶다 지금 인게임 자 방탄 멋지게 튀었네 자 피탐 살짝 지우고 오로록 오로록 근데 저게 밸런스 한 번도 안 거친 스펙이라는 거잖아 처음 공개하고 한 번도 스탭 변경 없었지 않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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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제가 죄송해요 좀만 기다렸다 쏠걸 백 갈 줄 알았으면 손대 지수 딜렛 처음 공개됐을 때는 헤탕 지금 처음 제가 공개됐을 땐 저게 무슨 형은 초군함이냐고 욕많이 했는데 실제로는 초군함에 걸맞는 분이셨어 어릴 여까지 안오겠지? 그 지역을 보호하십시오 그 지역을 보호하십시오 그 지역을 보호하십시오 G는 열심히 딜을 하고 있는데 알았다 고父님 전관, 스토로의 민간관계를 보호하십시오 폭격기 온다 전북 반스런 도망쳐 아 근데 아까 클라우제비츠가 죽었어야 했는데 드레이크는 잡지 않을까 내격기로 도망쳐 야마토맨 진짜 잡았을수도 좀 뽑다 근데 얘 처음에 공개했을 때 밸런싱 요소 다양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전 35초안도 있었던 걸로 기억 화력은 시그마 까고 똑같죠? 야마토가 이런 묻힌 아직 의문인거 왜 오데이셔스 살아있음? 어떻게 살아있음? 맘프레드 상대로 어떻게 살아있음? 맘프레드 상대로 오케 함 흠 흠 제일 무서운게 스레셔 갑자기여서 띵 뭔가 올라온건데 진짜인거 같죠? 거몬트한테 어려서 온거 같긴 한데 아 뭐야 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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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 Murphy 1 2 2 2 2 3 2 2 2 4 타각 나오지 않나? 잠깐만 야, 여기서 마자면 안되는데. 여기서 마자면 안되는데. 좋다. 고장 나기 싫어. 아무리 무사시가 좋다고는 해도 이런식의 밸런싱은 좀 취사하다 할가? 그렇지 않음 살아남아버렸죠 리드 어림도 없죠 어림정돈 있었다 방금 루지나 쟤는 자기가 악몬줄 아나봐 아까부터 계속 흐르다만인데 집탄모임? 조준 안했나? 당장 무사시에 대잠 사고리를 버프하지 않으면 나는 본사 앞에서 똥을 쌀 것이다 청소 용역 부르기 싫으면 알지 척신 잘하시라고 전국 무사시협회에서 날 키프로스로 보낼거에요 한 번만 살려주십쇼 저는 죄 많은 구티어일 뿐입니다 제발 리토 팬님 제발 이렇게 또 살려주십쇼 오간통인데 15,000?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살려주실 줄은 리드가 딸려 이거 리얼 드럽게 스팜 아이영 아니야 저게 왜 이렇게 화탄이 아 상탄이 났지 나의 방래는 강하다 나의 방래는 강하다 제발 추구남 한 번만 때리게 해줘 잠깐만 기타 카제 제발 내꺼 안 돼 뭐야 메인 못 잡았어? 뭐야 킬로그 어디? 저 자식 체력 채운다 저 자식 체력 채운다 바이바이 구티어에 죽는 초구남이란 치욕스러운 거잖아 살려다오 여기 어뢰를 쐈을까? 어뢰를 쐈을까? 야 루이지에나 살아있었구나 나이스 등박규 나 전함 항오 쏠거야 어뢰를 쏘셨군요 야 세 발은 버틸 만해 으쌤 많이 아프네 야 근데 딜을 어떻게 초구난방으로 오니까 더 쉽게 하냐 설마 나한테 오겠어? 옮겼게 들고 지금 습하다나? 우리 다 죽어 오 야 노브 시비레스크 어그로 다 먹는다 형님 감사합니다 어그로 핑퐁 나폴리 체력? 찍어도 되긴 한데 뭐 필요 없지않나 나폴리 정도면 힘들 집탄 모임이고 얘 시그마 1.8? 1.9? 아이고 안 맞겠다 30만들 까비 어떻게 구티어조나미 어떻게 구티어조나미 어떻게 구티어조나미 약한거 맞죠 무사시 아까 잠수함 상대할 때 엄청난 무기력함을 느꼈다 잠수함 한 번도 내가 안 때렸구나 근데 림들 치즈직 에도 옛날 트위치처럼 추첨 프로그램이 있나요? 허팝이 말할 때 엣진한 나폴리 체력은 함께 쪼쳐서 그 타임은 감사합니다.